1989년 그 화제의 미스코리아에 출전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19살의 나이에 연예계에 진출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 모래시기가 1995년이었죠. 아니 정말 그때 인기에 절정에 절정에 절정이었는데 어머 드라마 끝나면서 저 은퇴해요. 저 결혼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어머 했는데 상대가 재벌가다 보니까 정영진 부회장이다 보니까 신데렐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어떤 재벌가하고 비교가 안 됐죠. 그렇게 결혼과 동시에 연예계를 떠났던 고윤정 씨. 슬아의 두 자녀 두면서 재벌가 며느리로 살았죠. 일본에서 신혼생활을 했었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회상을 했는데요.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한 곳이 도쿄였다. 도쿄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생활했던 곳이다. 처음으로 현금 인출기도 써보고 자전거도 타본 곳이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걸었던 곳이기도 했다라면서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들이 일상이라 부르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자신이 누렸었던 이야기를 담담히 전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야말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꼈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를 기억에 남는 모양이죠. 맞아요. 그래서 고윤정 씨가 그때 당시의 방송을 보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내 아이는 20년 전에 일본, 도쿄에 같이 있었던 내 아이는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그때 사실 굉장히 슬펐어요. 오랫동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모습,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추억을 더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995년에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죠. 약 8년 6개월 만에, 2003년에 고윤정 씨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혼 후에 아이들은 전혀 못 만난 건가요? 사실 이건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지금 짐작되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전혀 왕래가 없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고윤정 씨 말을 보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죄스럽다. 지금 옆에 자랄 때 엄마가 끝까지 있어주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아이들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못 만나므로 해서 다른 또 많은 걸 누리지 않느냐. 그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 엄마가, 떨어져 있는 엄마가 해줄 일은 TV 속에서, 영화 속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연기한다. 이렇게 인터뷰 때도 밝힌 바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혼할 때 조건이라든가 면접교수건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재벌가의 이혼이기 때문에 단지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해서 TV로 어머니, 내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아이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전달한 바가 있는데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싶다. 만일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아이들이 생각나 미칠 것 같다라고 말을 해서 전국의 어머니들이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2009년 드라마 선동여왕으로 연기 대상을 M 채널에서 받았을 때는 아이들이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겨서 또 굉장히 뭉클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